빨간색이 적인지는 알지? 아니야? 도망가는 거 어! 왜 탈출하면 어떡해! 발맞으면 길 조금 덜 들어가는 것도 알아? 내 발이 있나? 뒤로 빼! 뒤로 빼! 뒤로 빼! 계속 빼! 계속 빼! 계속 빼! 저희 집에 브론즈 실칭이 놀러오는데요 몰카 계획을 세울 겁니다 좀 봉봉이 올라갈 수 있어? 응 대단!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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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뉴트롤이냐? 감정표현이 지 멋대로돼 아까부터 아니 빨리 공개해 뭐야 빨리 공개하라고 내놔 어딨어 현재 1,447점에 그래도 승료 63%에 목초 2.9에 겐지예요 어머 브론즈 준수한 프로필이네요 음 정말 슬퍼야 메클이 메클인데 오오 한번 보자 실체를 파헤쳐 분명의 브론즈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? 빨간색이 적인지는 알지? 용검 한번 훈련회 연습해보자 꼭 힐을 했을 때 질풍참이 초기화되는 건 알아? 그건 알아 그건 아는데 혼이 행하진 못해 아 맞아 최고급 훈련장이란 것도 있어 이렇게 누르면 원하는 게 나아 이렇게 써주거나 아나가 뽕을 주거나 겐지로 팔아 쓸 수 있어? 팍! 팍! 어어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앙 어어어어 저 한판 지켜볼게요 이번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는 이제 경쟁전에서 지금은 오 뭐야 오오 오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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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러 만족해 메린이 혼자 아! 으아아아아아 오! 오! 하나 썰었어! 한꺼 어디갔어 어디갔어 오오! 야! 무서웠어 화라가 근데 왜 저기 땅에 있지? 안녕 오! 과감해! 과감해! 과연! 아아아아! 이제 진짜 절대 탭을 안 눌렀는데 탭을 왜 눌러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모르지 뽕겐지 갈라고 어 뽕겐지 갈라고 아니야 맞아 맞아 중요하지 잠깐만 멋있는 순간 뒤에도 뭘 오리나? 오 멋있는 순간 아 여기가 딱 멋있는 순간 하는 자리야? 안뇨 안돼! 안돼! 아! 오케이! 알았어 알았어! 야! 됐다 됐다! 누나 잘라졌어! 야아아아아 좋아 아아아아 미안 누나 미안 아 누나야? 연상이야 아아! 자리야씨가 잘하시네 이게 뭘까요? 뭐하냐고 이게 뭘까? 캣틀볼 이거 캣틀볼이라고 아오오오 아아 너같이 혈압 모르는 겐지볼 하하하하 나나나나나나나나 너나나나나나 lidt programmer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ㅏ 아 쏘썼어 아 뭐야 쏘썼어 야 뭐 보고 쏜거야? 몰라 좋아 오케이 준비됐어? 한다고 나 언제나 준비되지 않았어 언제나 준비되지 않았어 나이스 화물 도착했다 후아 쏘소 어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었구나 어 어 찼구나 뭐가 차? 화물 화물이 찼다고 표현한거야 잘 나이스 쏘쫘거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 용검! 나이스 리퍼 쏠고! 다음! 다음! 뒤에 자리에 있자! 뒤에 자리에 있자! 빨간색이 적인지는 알지? 조합이란걸 잘 몰라서 그런데 겐지가 빠져야되는 조합이 있어? 없어? 님도의 길은 굴하지 않는거야 그것이 이제 겐지의 길이거든 파르싱 막 이래도? 나 아까 파라놨을 때 빼야잖아 싶었거든 그것이 님도, 굴의 호흡을 배우면 되고요 오케이 뭐야? 나 사실 시간도 안보여 그냥 그냥 어 잘 끝났네? 그런건 없어 겐지를 하면 안되는 맵 없어 님도는 맵을 굴하지 않는거야 내 땅은 내가 개척하는거 나 다른데 봐야겠어 다른 피드백을 봐야겠어 여기 좀 이상해 너의 판단에 맡길게 너의 판단은? 일단 밟아 너는 왜 여기 화물 쳐다보고 있냐? 넌 전체적인 시야를 봐야지 왜 상대를 안봐 우클릭을 했으면 아 우클릭이 더 났어? 아아 아아 오 뭐야? 이것이 브론즈의 세계다 일단 한 판은 봤는데 오케 피드백을 한번 해보자면 우클릭을 언제 쏴야 되는지 모르는거야? 3개 다 맞출 자신있다 그러면 나는 좌클릭 쏘는거 같아 좌클릭 쏘는 속도보다 우클릭 쏘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 아까 바스티온을 잡을 때 좌클릭을 쏘서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우클릭 싹 싹 싹 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계속 있지 말고 좀 돌아다녀야 돼 위에서 이렇게 애들을 괴롭혀줘야돼 애들의 시선을 와리가리 치고 무조건 헤드 노리는게 좀 좋아 두개만 치는거랑 헤드 한발만 치는거랑 똑같으니까 두배 데미지야? 아 그것도 몰랐구나 그냥 많이 아프겠다 싶은거지 데미지가 몇이다 이런거 발맞으면 딜 조금 덜 들어가는 것도 알아? 하반신 쪽 맞춤 아 너가 하는 그런거 있잖아 그런거 보면은 다리랑 헤드의 차이는 안나와 아 그치 그럼 기본적인 상식 몸샷을 기준으로 해 다리는 반딜 그리고 머리는 두배 그런걸 이제 계산을 하는거지 그냥 머릿속으로 당연한거니 배워보고싶은거 해봐 알려줄게 지하로가서 이러봐 이게 브론즈 특징이 뭐냐면 싸풀이 잘 안되거든 너도 싸풀 안하잖아 지금 그래 모아서 하나 맞출게 맞춰 나이스 야 뭐해 준비 빼자 딴거 해 다치라면 어떻게해 큰일나 아 야 거기다 괜찮아 괜찮아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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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하나 보인다 싸 싸 아하 도망가 도망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해주면돼 다시 이스킬 썼어 오 리퍼 잡 니퍼 Display 리퍼 kr 이번 일대를 bran크 진짜 에임져 에임져 너가 이겨 시프트스 x2 저 저 저 저 저 시프트스 x2 안돼 안돼 1대를 절대 하지마 상대 리퍼가 너보다 잘해 현실에 직시하는거야 힐팩 하나 라인 도와줘 송환하자마 송환하자마 잡았고 2층에 파티스 야 해봐 나 다시 2층 올라가 다시 2층 올라가 다시 2층 올라가 다시 2층 올라가 겐지 겐지 잡아 겐지필이야 겐지필이야 시프트스만 안되는데 겐지필 컷 야 찢겨내겠어 아 힐팩 먹어 힐팩 먹어 힐팩 닦고 고 도망가 쏴사3 스킬 없어 잡아 에임 시프트 쏘 투 soci 오케 나이스 맥크리으로 바꿔 가자 성강난사로 리퍼만 잡아줄 이득인 것 같아 지금 저거 리퍼 왜 적있냐 리퍼 저 저거 화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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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상할 나이스 여기에서 딜해봐 에이 야 침착하게 에어 아아아아 오 잡았다 성강 형 티벼마자 빠졌고 힐팩 다 먹고 성강 난사 성강 난사 미안 아아아아아아아 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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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x2 티바 올려 티바 올려 시프트 봤다 올려x5 나이스 빵 나이스 또 올려x2 어차피 우클릭 에임 안맞을것 같거든 좌클릭만 써 오케이 나이스 집 쓰지 말고 내려가서 질풍차하면 우리팀 곁으로 쓰는거야 아무튼 표창좀 던지다가 아하아 내려가봐 내려가봐 아아 지금은 너무 빠른데? 2단점프 그리고 하지마 야타 노리다가 아이고 그래서 잘 돌아왔어 이정도면 됐다 이런식으로 이제 왼쪽 2층으로 돌아가는거야 정면에 있으면 안돼 겐지는 정면에 있어도 될 때 아이 2층 대놓고 나 2층 간다 말해주면 안되지 저런거 지프차 한 번 그냥 쓱 그어서 어 나이스 저 잡아 잡아 따라가 가까이 따라가 저 전면 다 빠졌잖아 저깄잖아 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 리퍼 잡았어 리퍼 저 망령어 빠짐 포커싱 포커싱 나이스 포커싱 나이스 이것이 바로 폐황색 할만해 할만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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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장전 탁 하면서 생채장 딱 깔아주고 팀원들한테 나이스 어어 생채장 잘 깔았고 자폭 야 리퍼공 으아 나이스 자폭 다 쪼꼬 안돼 리퍼공 때 어떻게 해야 돼 솔저가 누구야죠 흐흐흐흐 시그마 방벽이 내려갔을 때 아아 저런거 좋아 리퍼같은거 앞에 나가는거 있을 때 아아 그리고 쉬프트있을때 살짝 나갔다가 쉬프트 없을때는 뒤로 빠지는거야 어어어어어어 앞에나서 쉬프트를 써 써 써봐 개ki 차지 뒤로빠져 리퍼살려 오케이 좋았고 뒤로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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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쁼 cow 지원 마지막에 자탄 으로 가는거야 하나 둘 셋 자탄 딱 써 줘이제 써 그리고 양쪽 역시 나이스 하나 컷 좋았다 오케이 이거지 어씨 쉬프트는 언제쌌어 아 아 아 야 이 난 이 시프트가 나이스라고 잘하는데 아니었구나 방벽은 내가 쓰라기때만 쓰면 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아바타야 너는 아바타야? 아 맞아 맞아 다리야 잘했네 잘한거야? 지노방격 안아 주방 살렸잖아 좋아 주방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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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더 터지고 있잖아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 이제 쭉쭉 나가도 내가 압박해도 내가 상대 많이 없어 앞으로 치고 나가 시프트 딱 쓰고 다 잡아 뭐야 시프트 빠졌어 우리 지우 때려 시져 오케이 왼쪽에 회의당 하나 주방 말고 딱 주목 리퍼 리퍼 체크해줘야지 리퍼 왼쪽에 돌잖아 마귀마 빠진 리퍼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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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아 왼쪽에 나이스 오케이 디바 때려주고 오케이 아 좋아 자리가 좋네 자리야가 자리야가 좋은 것보다 이제 파이럿이 되는 거지 처음에는 막 긴장이 엄청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다보니까 뭐 다 신경을 안 쓰게 되네? 응 되겠습니다 나 이거 정리하고 나갈게 나가있어 알았어 골드였는데 강등했네 아니야 툴대까지 갔었다고 풀래도 갔었는데 야 확격해졌구나 야 딜러는 하면 안 되겠다 얘는 친구 뱉을 테고 바꿀 수 있나? 친구 뱉을 테고 바꿀 수 있나? 친구 뱉을 테고 바꿀 수 있나? 아 쌌네 썼어 썼어 아니 아 atz 감사합니다.